남산에서 이영국과 박단단이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와 아가씨의 지현우와 이세희가 드디어 재결합했다라고 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라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박단단이 이영국의 품에 안기고요 이영국도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면서 볼을 만지는 장면도 있고요 이렇게 눈이 오는 장면 이렇습니다 이영국은 남산의 약속시간에 갔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어린 박단단과 결혼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냥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박단단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딸 제니로부터 박선생님이 아직 바깥에 남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남산으로 가서 이렇게 재회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만나서 만나자마자 이영국은 박단단에게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왜 바보처럼 지금까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화를 내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첫 장면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자 박단단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전 회장님이 올 줄 알았어요 이제 제 마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런 거죠?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영국은 박단단을 끌어안고 그래요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 손잡고 어디든 가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박단단은 이럴 거면서 왜 이렇게 느껴오신 거예요? 라고 울먹이었고요 이영국은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첫 장면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현우와 이세이가 짜릿한 비밀 연애를 시작하는데 아무도 없는 집에서 데이트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옹을 하고 비밀 연애를 시작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제 방송인데요 이 부분도 재미있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이 이렇게 애나킴이 박단단의 뒷모습을 훔쳐보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또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애나킴을 울면서 이제 내가 미국으로 가면은 우리 딸을 박단단을 평생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여기 와서 이렇게 보게 된 거다 박단단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박수철은 노발대발합니다 너는 몰래 볼 자격도 없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는 다른 사연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애나킴이 박단단을 버리고 미국으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병수발 때문에 미국을 가려고 하다가 엄마의 병수발로 5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나온 장면은 아니고 그리고 공항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미국으로 가는 모습이었지만 그 장면도 애나킴, 김지영이 이영국을 배응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철은 엄청나게 애나킴, 김지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오해 속에서는 너는 박단단 딸을 뒤에서 몰래 볼 자격도 없다고 엄청나게 화를 내고 애나킴은 눈물로 후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보지 않겠다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좀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장면도 어제 재미있었던 장면인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조금 떨어졌어요 31.8%를 찍었는데 전주에 토요일보다도 떨어졌어요 32.5%보다 조금 떨어졌고요 전주 일요일보다는 더 많이 떨어졌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말 드라마는 토요일이 시청률이 조금 낮고요 일요일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32회가 36%의 최고의 시청률을 찍었는데 그 다음 주 33회가 32.5% 그리고 전주에 일요일은 33.5%인데 어제 방송은 31.8%를 찍었는데 이것도 아주 높은 시청률이에요 같은 시간대의 전작인 OK강자매의 35회 시청률이 27.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청률도 나름 높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시청률이지만 신상아가씨 전체적인 시청률에서는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제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재미있는 방송 36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철이 에나킴을 너는 딸 박단단을 뒤에서 볼 자격도 없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에나킴은 눈물로 오열로 후회를 하지만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하는 장면도 아 좀 눈물이 나는 장면였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연구가 박단단은 다시 재결합해서 사랑을 시작합니다 몰래 연애를 시작한다 비밀 연애를 아무도 없는 집에서 데이트하면서 시작하는 애틋한 장면도 여러분을 찾아갔는데 오늘 36회 방송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것이 어제 신사와가씨 35회 방송이어서 어제 방송을 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어제 방송의 시청률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